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두시화 경제대표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늘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비 뭐 많이 안 내렸나요. 오늘 때 보니까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굉장히 장마가 시작됐구나. 지금 제주도에서는 물폭탄이 시작됐다고 그러고. 아마 7월 달에는 일주일 빼고 다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가 7월 달에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또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비 피해 우려도 좀 있겠네요. 지금보다 빨리 좀 대비책을 세워야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제 반지하. 맞아요. 맞습니다. 주택들.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또 있었고 또 그다음에 강남권의 그 물폭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항상 사후적으로 대비를 했거든요. 대비라는 말은 그렇겠군요. 사후적으로 항상 해결을 해왔는데 이렇게 좀 미리 예견되어 있고 지금 항상 기후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호우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데 거의 호우가 많이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던데 정말 피해가 최소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언뜻 두 분 얼굴을 뵈니까 제가 궁금해진 게 이런 장마철 날씨와 경제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좀 관련이 굉장히 많이 깊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 300조를 투자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유입된 것에 4배나 많습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삼성 엘지 현대 모든 대기업들이 국내의 공장을 짓지 않고 다 미국의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반밖에 취업을 못한다. 가장 큰 이유가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요. 물이 부족하답니다. 반도체를 시키고 재료를 하려고 그러면 물이 하루에 필요한 게 65만 톤 이상이 돼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서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곤란하고 청주의 하이니스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도 하루에 용수가 20만 톤이 필요하다. 물이 부족해서 1년 반 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20%를 반도체를 차지하고 두 번째가 석유화학인데요. 둘 다 물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업용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필요하다. 물이라고 하는 게 농사만 짓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석유화 이런 모든 제조업에도 필수적으로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동차에 보면 냉각수도가 있습니다. 엔진이 뜨거워지면 공기로 식히거나 물로 식히는데 이 정도로 물이 중요하고 기후경제학 날씨경제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딱 일례로 딱 들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어때요 대표님은? 아무래도 온도나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가 좀 심각하죠.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온도나 물 그다음에 기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좀 반대쪽으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가끔 기상철에서 과잉 예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의 외출을 막는 정도의 예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업 현장에 대해서 피해가 꽤 크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농업이나 스포츠 골프장 예약이라든지 또 관광지 같은 관광 산업 같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예보나 날씨에 따라서 어떤 미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를 하고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거에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또는 기상청에서 너무 과잉 예보를 하다 보면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도가 높고 정밀성을 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 어떤 뭐랄까요 피해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예보를 할 때 과잉 예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워낙 날씨가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또 극단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기후가 어쩌면 그 예측치가 기상청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찌 됐건 예보를 해서 지금 굉장히 폭우가 쏟아질 거다. 혹은 날이 굉장히 폭염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안 나가면 또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이 없어지니까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 우리나라 장비가 꽤 훌륭하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골치 아플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예보를 하는데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날씨는 솔직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에 따른 건데 하늘의 움직임에 따른 건데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 경제가 다 아주 소소하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의 경제의 맥은 짚어봐야 되잖아요. 날씨와 상관없이도. 이번 주 한 주간의 어떤 뉴스들 나왔나 쫙 봤더니만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계획을 따냈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 규모래요.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가운데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수주를 따낸 겁니까? 6조 5천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상 최대로 사상 최대의 컴백 증거됩니다. 1970년도 80년대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많은 건설사 사장님들은 너무 더워서 못한다. 온도가 40도 50도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아주 반대로 얘기했죠. 이렇게 건설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밤에 일을 하겠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선선하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하면 되고 모래가 너무 많다. 사막이니까. 건축 자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래가 전부 다 모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멘트만 가져가면 모래가 무궁무진해 물오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하기 정말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북위 선장도 했고 우리나라가 1970년도 60년도에 오일달러 우리나라 석유 가격이 한 5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중동의 건설 붐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났다. 제가 대구에 살 때 우리가 월세에 살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하러 가셨는데였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오셨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이게 참 중동에 가서 직접 돈을 많이 벌어오시는 분들 직접 봤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대건설이 6조 5천억 정도 따왔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진짜 중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더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2의 중동붐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6조 5천억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수주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때 대비했을 때 화폐에 대한 가치라든지 우리 자재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으면 또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수주라는 게 건설 수주 특히나 해외 건설 수주라는 게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대건설이 유명한 게 내용들을 보니까 1965년도에 현대건설이 태국의 고속도로를 수주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보니까 건설공사의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랄까요 선두에 서 있던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요번에 수주하는데도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도 자랑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 사우디라든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머니라는 게 상당히 자금력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해외 건설하는 곳들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960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이 노동자들이 다 해외로 갔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들을 하면서 돈들도 많이 벌어오고 또 한국의 건설의 시작은 이때부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대건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건설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라든지 어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부실공사 지금 사실 있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이런 어떤 해외에서 유수의 건축물도 우리나라에서 진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건설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해외 수주 그다음에 태국이라든지 사우디로부터 시작됐다. 그 기술력이 진화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960년도 이때 노동자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큰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도 인력들이 계속 나가 가지고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했는데 1980년도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 건설 중동의 건설 붐들이 좀 퇴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건설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의 큰 역사에도 불구하고 1980년도부터는 조금 이런 일들이 좀 멈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의 그 영광을 찾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조 5천억이라는 대형 계약이라고 하는데 과거서부터 이런 사업이라는 거는 또 경제 또 외교라는 것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해왔던 그런 큰 역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본다라면 좋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죠. 지금 말씀에 신뢰라고 하셨어요. 신뢰. 과거부터 쌓여온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우디아하고는 우리가 인연이 꽤 깊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엑스포도 우리가 경쟁국이긴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되고. 엑스포에 이번에 사우디가 파리에서만 뿌린 돈에는 4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많이 뿌렸네요. 에펠탑 앞에도 부스도 만들고 장차관부터 해서 굉장히 로비금으로 한 40조나 뿌렸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가 사우디아가 가장 또 전체 아라비 명주가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거기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 아람코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s오일이 대주주입니다. 국영 석유기업이죠. 사우디에. 네. 아람코. 세계 최대의 자산기업이고 우리나라 s오일이 마포에 가면 본사가 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정말 돈 많은 회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람코사가 우리나라에 한 9조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도 밀접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번에 네옴시티에도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진출하기도 했고 이번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6조 5천억 원 석유 플랜터입니다. 석유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휘발유라든지 정제를 하거든요. 석유 정제 플랜터를 현대건설이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석유 플랜터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어떤 신뢰도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조했다.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는 다 도망가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그것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바로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랍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수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상 최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옴시티 건설에도 참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첨단 건설 기술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외 건설 사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업종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건설업이 죽게 되면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조업 기준으로 10억 원이 매출이 일어나면 한 5명 정도밖에 고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 한 11명 정도 고용하거든요. 2배 이상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정부가 건설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사람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건설업이다. 또 건설업은 또 중도재해법의 가장 큰 약점이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근로자 한 1천 명 정도 죽는데요. 80%가 건설 현장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직장에 일하러 가서 이렇게 사망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되겠고 그건 비용이 좀 덜더라도 이것을 좀 충분하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서 절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또 건설 현장에도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70년대 제1중동붐 그때는 진짜 산업화가 계속 발전하던 시기 말씀드려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다치기도 하셨고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1세기의 제2의 중동붐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건설 안전에서도 첨단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K건설도 좀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말에 중요하게 전해진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이거는 우리나라 가계 사교육비 관련 뉴스였는데요.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로 나온 내용인데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거든요. 소득 상위 20% 가구가 한 달에 학원비로 쓰는 돈이 평균 114만 원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 학원비가 114만 원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보면 114만 원이 얼마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돈을 쓰는데 주거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 먹고 의류 이런 것들도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인식으로 봤을 때 이거 주거비가 참 삶의 제일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느냐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녀의 학원비가 이 주거비보다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랄까요 지금 이런 학원비에 관련돼서 아이들 낳고 출산에 대한 것들이 주거나 이런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애들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평균 지출에도 보면 한 17.5% 정도 해당하는 그런 가구 금액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약 한 20% 가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족의 이제 밥값하고 주거비 더한 만큼 학원비로 나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비 한 가정의 식비와 월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정도로 지금 애들 학원비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학원비가 물론 최근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출세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과연 이 학원비가 이거 먹고 사는 건강보다도 중요한가 또는 부동산이나 주거비로 해서 나한테 편익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자산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교육열이 높아져서 있긴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도 교수님도 앞에 계시지만 우리가 과연 정말 10년 뒤에 2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교육비에 대한 부담 자체가 좀 크다. 그래서 아까 식료 또는 주거비도 중요하겠지만 학원비로 이렇게 지출되고 나면 정말 집에서 쓸 돈이 없고 학원비로 지출하면서 경제상황 돌아가는 거에도 너무 한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교육비는 제가 당사자입니다. 우리집 애가 지금 고3이에요. 한 달 학원비 150만 원. 교수님이 가르쳐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내가 가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꼭 학원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르쳐도 좋겠 는데 나한테는 안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요즘 교수님이 못 가르치니까. 중대학교 3학년이요. 킬러문학 이런 건 내가 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진짜 사교육비가 큰아들한테 150만 원. 유치원비는 100만 원 들어갑니다. 유치원비 60만 원에 태권도 학원 그다음에 노래 학원 그림 학원. 3개 합치니까 40만 원이에요. 2개 합치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명 합치면 내 월급 반이 이제 사교육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중산층 모든 국민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교육을 없애야 되고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모든 사교육을 다 강제로 묻는답게 만들었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막 강제로 선생님들이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켰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 어느 시대부터 학교에서는 잠자는 것으로 바뀌었고 학원은 공부하는데 학교는 잠자는 곳.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탓을 안 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정말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가장 전망이 밝은 이유가 우수한 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과 한 10년 전에요.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 때문에 세계 2위의 국가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두 번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세계 30위권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요? 사교육이라든지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0%인데요. 정말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아주 전망이 역전이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이라는 게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공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사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도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지출되는 부분 돈으로만 이렇게 따진다 보면 좀 참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내용들 보면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사교육계 거의 투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은 중국과 인도가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반 자체가 우리나라도 교육으로 성장한 그런 나라처럼 인도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교육으로 유명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참 이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교육적인 부분을 좀 배제를 하면 또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머니 사정 가게 하나하나 국가 전체 아니고 가게 하나하나 보면 지출되는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게들이 갖는 고민들 또는 출산율 같은 경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운 것들 참 이게 어느 쪽을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각각 그 정부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무게추나 중심을 조금씩 이렇게 좀 손을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가정에서 소득 상위 20%인 가정에서 사교육비로 학원비로 114만 원 평균 한 달에 나간다는 건데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도 실질적인 액수는 이거보다 적습니다만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가 더 나가는 걸로 역시 학원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사교육시키니까 우리 애만 뒤처질까 봐 이거는 안 시킬 수 없다는 건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해하실 거고 그 마음대로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가계 지출에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쓰고 있다는 그 지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아이들 전인교육부터 해서 기본적인 큰 몫을 해주고 보조하는 성격으로 사교육을 하는 건 몰라도 이게 좀 사교육이 조금 더 무게감이 생겨버리는 대학 입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교육의 문제점도 지적들은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질을 올려야 된다. 그렇죠.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교육으로 자꾸 부각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 대해서 질도 좀 높이고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육이라는 게 참 항상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유층들이 아무래도 사교육에 대한 시스템도 많이 활용도 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이런 다 사교육하는데 문화 자체가 조금 이거 사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지름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교육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교육 제도라고 보기도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 견해가 어디서 나오냐면 앞에 지적하시고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공교육에 대한 그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사교육이 거의 좀 적은 그런 비중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라면 과연 그런 유럽이나 이런 국가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질도 높이는 작업도 같이 하면서 사교육 문제도 다뤄야지 이거는 뭐 이건 그만둔 상태로 사교육만 속된 말로 진짜 괴롭힌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결돼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뭐 좋은 해결 방안이 EBS를 정말 확대해라. 우리가 1타 강사 연봉이 150억 200억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일반 직장인들의 수백 배의 수요를 올리고 있다. 그만큼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타 강사라 EBS에서 아예 초청을 해서 국가가 누구나가 이렇게 볼 수 있게 EBS를 공영한다 그러면 정말 사교육이 없어질 것이다. 학교에서도 좀 일반 학원같이 좀 교수님 선생님들께서 더 노력 좀 해 주시고 학교 행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사가 순수하게 수업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사교육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EBS를 옛날에는 EBS만 보고도 수능 만점 맞았다. 이런 방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TV를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EBS를 완전히 교육화를 이용한다 그러면 훨씬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교사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게 좀 뭐랄까요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공교육하시는 교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을 좀 이렇게 쉽게 보는 부분도 사실 있긴 해요.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도 선생님들이나 교사들 은사들을 모시는 거에 대해 사회적인 풍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강사 얘기한 것처럼 되게 스타 강사가 해 가지고 막 진짜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진짜 훌륭한 인재들이 교육의 현장으로 자꾸 뛰어들어야 되는데 교사되면 이거 눈치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업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양질의 그런 인재들이 교육시장으로 자꾸 뛰어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볼 지점이 굉장히 많은 뉴스였어요. 진짜 이거는 많은 논의의 테이블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놔야 될 것 같고 공교육부터 함께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FM 94.5MHz Y10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생생경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FM 94.5MHz 라디오로 Y10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 Y10 라디오를 검색해서 Y10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생생경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경제가 먼데이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 짚어보면서 그 맥을 좀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2부 시작할게요. 2부에서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오늘 퀴즈 정답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부 첫 번째로 다뤄볼 아이템 주제는 이겁니다. 요즘에 조금 전에 우리 사교육비 많이 들어간다. 그 뉴스를 짚어봤는데 요즘에 가족마다 참 힘들 것 같아요. 가계 대출이 이번 달에 늘어났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달보다 가계 부채가 6천억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 가계 대출 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지금 한 1,9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50% 대출을 해 줍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한 20% 바닥에서 반등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 1월 달에 비해서. 그러면 집을 살 때 반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의 가계 부채이 아주 부실한 건 아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일반 대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 담보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연체율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의 연체율이 한 0.08%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올랐고 제2금융권도 한 4% 정도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연체율이라는 건 일반 가계들이 갚지 못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한 2,500개 정도 있는데요. 한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급여도 제대로 못 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근로자들도 대출 이자도 달리 못 갖게 되는 거고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70%는 다 부동산입니다. 우리 국민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부동산에 자기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데 이것이 한 10% 20% 이제 그 바닥을 탈출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다 생각해서 집을 사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한 5대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또 내년 총까지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가장 적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7%를 올라섰다가 7% 이하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은 은행 대출 이자가 7% 이하가 되면 다시 반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 대출 이자가 6%대로 낮아지게 되면서 부동산도 반등을 했고 또 부동산을 사면서 50%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거기에다가 또 워낙 어려운 서민들이 많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이런 것이 또 연장이 되어서 이분들이 만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고 은행도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상생을 해야만 내년에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가 좀 늘어난 영향이 있다는 교수님 말씀이신 건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건 좀 금리와도 영향이 있겠어요.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에서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금리 인상은 멈췄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을 수 있고요. 또 금리하고 자산시장 투자시장하고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역대급 하락폭을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이 인식이 될 정도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건 지금부터는 더 올라가야 0.25 그 정도 선이고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주택을 마련을 했을 때 과연 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택가격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하향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택가격이 좀 바닥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주택을 마련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대출 안에서도 과거에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도로 높였거든요. 예를 들면 15억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대출에 대한 금액도 시장 전체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적으로도 보면 이런 대출이 집을 사는 데만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임대시장 안에도 지금 대출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과거는 다르게 보증도 상당히 키워왔었었고 그다음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키워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외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같이 대출에 대한 비중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월세 가격 대비했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전세시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그런 경향성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자체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여기 앞으로도 dsr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또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1월 이후 계속 6개월째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이 과연 이렇게 늘어나는 게 무조건 문제냐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키워서 투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흘러간다면 경제 규모도 커지고 경제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가는 대출 자체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역전세가 우려되고 있는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채의 질이 나쁘다라는 게 그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대출의 규모가 커지고 투자로 돌아간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게 빚을 갚는데 계속 돌려서 막는 구조라든지 상한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줘서 대출에 대한 질을 관리를 못한다라면 좀 문제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부채 문제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 보면 OECD의 GDP 대비했을 때 보통 주요국들이 한 100% 수준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15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또는 대출에 대한 질도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좀 부실한 그런 대출의 규모는 조금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줘야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무조건 이거 빚이 많아지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저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 가계 부채의 질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안 좋은 질의 부채가 좀 늘어난 경향도 있어서 이건 좀 정부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주택시장은 그러면 조금 활기가 도는 건가 또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좀 활기가 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올 연말이 가장 좋은 시기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에서 8%를 넘어서게 되면 집값이 내립니다. 은행 이자가 집이 오르는 것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은행 이자가 6%로 내려왔습니다. 7, 8%까지 갔다가 정부와 대출 금리에 대한 인하 압박을 좀 하게 되면서 지금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5%, 6%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더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모든 정부는 부동산이 올라도 문제지만 내리면 더 큰 문제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다 압니다. 우리가 5200만이 살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세대주가 한 3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세대주들이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 대출을 또 한 반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는 집을 올라가도 문제지만 내려가게 되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현상 유지 전략을 씁니다. 부동산이 최소한 본전은 돼야지 현상 유지는 돼야지 이게 내려가게 되면 은행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송 대표님이 15억 이상 집담보대출 풀어줬잖아요. 둔촌 주공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의무 거주 규제도 풀었고 그다음에 3년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규제. 또 1년만 지나면 양도권을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33평 기준으로 12억 13억이었는데 한 5억 정도 붙었어요. 프리미엄이 벌써. 이와 같이 주변에 잠실에 있는 집단 한 20억 정도 하니까 충분히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결론은 모든 정부는 집값이 내리면 관련된 규제를 다 풀어서 부양을 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한 20에서 50%까지 내리다 보니까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고 아직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독 세대주가 현재 30%인데요. 앞으로 10년 이상은 40%까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되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울의 집은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본인의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해서 하나 분양 받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의 목표는 현상 유지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늘 그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거래량이라든가 매매가라든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개념 같은데 그러면 그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막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규제 완화하면서 아직 현상 유지 그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평소에? 지금 그 현상 유지라는 꿈과 같은 꿈과 같습니다. 아니 뭐 여기저기 기사 보면 전국 아파트 10곳 중 6곳에 매매가도 지금 올라간 것 같고 전국적으로 조금씩 활기찾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현상 유지는 아닌 거죠. 아직 현상 유지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현상 유지가 멀었다 볼 수 있고 계속 동일한 경제 성장률만큼 성장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거는 꿈의 수치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투자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오를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수요들이 붙고 또 떨어질 때는 이탈되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또는 경제 시장을 보통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자연과학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네요. 영원히 영원히 연구에 답이 안 나오는 그 시장 자체가 이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사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인데 그래도 전과 후를 나눠본다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온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예전에는 어떤 지역적인 양분된 그런 시장이라면 지금 지역보다는 신규 청약시장하고 재고주택 기축시장하고의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시장에는 굉장한 인센티브들이 많거든요. 사실 1.3 대책에서 나오는 여러 규제 완화가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청약시장에 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라든지 전매 제한 이것도 핵심이거든요. 그것도 기축이 아니라 청약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해서 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역전세에 대해서도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약을 받으면 보통 입주가 2, 3년 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투자라든지 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년 뒤에 금리 시장하고 지금의 금리 시장하고 두 개를 보고 베팅을 한다면 지금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희망이 좀 더 크기도 하고요. 역전세에 대한 이런 대란도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좀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보통 부동산 시장의 선행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청약이라든지 분양시장이거든요. 선행지표군요.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kb에서 발표하는 선도 50아파트 지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갖는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리가 제일 큰 곳들. 한 30초요.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격차가 올라가고 서울을 중심한 가장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준다라면 보통 하위 시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달려가는 아파트에 쫓아다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외곽까지도 이런 온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경제가 먼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이렇게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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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